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역시 다 춥게 입고 왔어 오늘 시간 왠지 빨리 가는 것 같지 않아요? 벌써 오전이 끝났어 문이 되게 크다 얼마예요? 이거 드릴까요? 그릇 하나 주는 거 아니에요? 그릇 하나로 줘요? 네 한 번에 시켰잖아요 저기요 괜히 딱 까줬네 햄버거 속 콩 맛 나요 차라리 저걸 시킬 것 같은데 음 흠 흠 흠 나 진짜 흠 흠 흠 흠 흠 흠 아저씨 운동하실래요? 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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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희는 지금 이제 생각보다 스케일이 커서 미리 다 해봐야 돼요 하나부터 열까지 다 해야 되니까 다 한 번씩 해봐야 됩니다 이제 다 되니까 이거를 여기다 맞춰서 스피커를 어떻게 놓을지도 정해야 되고 일단 자리부터 세팅을 해야 되겠네 그러면 6시 다되네 고생하셨습니다 6시 다되네 순서